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기란 쉽지 않죠. 고등학교 졸업생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충북의 한 고등학교가 졸업생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도 농장에서 가지치기와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장리를 하는 박준수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창업 농민입니다. 학교 소유의 포도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작물 재배와 판로 확보 방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고춧대 세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생각했지만 직접 해보면 배워야 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알맞은 때에 방제를 하고 알맞은 때에 끈을 묶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지난해부터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졸업생들에게 학교의 토지와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주고 농장 운영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 3개팀 5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11개팀 15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 기술이나 경영 관련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실제 농창업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적도록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은 영농 창업의 꿈이 한 고등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글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